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중소기업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모든 테이블들을 돌면서 이뤄진 침핵 대화와 대기업 총수들과 젊은 중소기업인들이 동참한 함성 퍼포먼스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연기된 누리호 발사가 오늘 오후 6시 24분에 다시 시도된다고 발표됐습니다. 발사 연기의 원인과 대책을 한국 우주개발의 역사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주제입니다. 중소기업인 대회가 2년 내리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구대재벌 총수들이 모두 참석한 대회장에서는 함성, 즉 함께 성장하자는 구호와 퍼포먼스, 그리고 격이 없는 침핵 대화가 예정을 넘겨서 이어졌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의 시장은 여러분에게 열려있고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 시장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십시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먼저 젊은 중소기업인들을 이렇게 격려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시장은 여러분에게 열려있고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 시장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십시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저와 정부는 여러분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인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특유의 어퍼컷 모습 보여줬는데요. 중소기업인 대회에는 MZ세대 중소기업인들이 참석인원 총 500명의 과반수였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들을 위한 메시지였다. 방금 그 멘트는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역량을 발휘해달라. 우리 정부 또 대통령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 이번 참석 대상자 중에 대기업도 총수들도 오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MZ세대. 40대 이하의 중소기업인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과반수 절반 이상이었다고 하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든지 희망을 전달했는 걸로 보이고 가족이 눈에 띄는 게 세계로 좀 나가달라. 여러분이 나간다면 우리는 도와주겠다. 이게 가장 큰 메시지로 보입니다. 네. 세계로 나가달라. 시장은 여러분에게 열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인 대회를 2년 연속으로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개최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는데요. 역시 직접 들어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우리 기업인 여러분에게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저는 대선 당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바로 세워서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취임사에서도 가장 먼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놓고 저도 대한민국의 세일스맨이다 영업사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앞으로도 임기 내내 계속 뛰겠습니다. 컨벤션 센터도 있고 호텔도 있고 다른 널찍한 실내 공간들을 두고서 굳이 이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이런 대회를 2년 연속으로 연 이후 이 멘트에도 담겨 있는데 합평론가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좋은 공간은 많이 있지만 대통령실 앞마당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곳에서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뒷받침하는데 그만큼 진심이다 대통령이 바로 영업사원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 장소를 화려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대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많이 확보했잖아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조금 소외됐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기회에 대통령이 중소기업인들을 다 초청해서 중소기업도 이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세계로 나가자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함성 대한민국 퍼포먼스였습니다. 함성. 이게 뭔가 소리를 지른다는 뜻이 아닌데요. 현장 모습을 보고서 역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 앞에 이 파란 수건을 똑같이 들었고 또 양쪽에 있잖아요. 중소기업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쳤는데 이 함성이라는 게 줄임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새 이런 게 좀 유행을 합니다.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함성, 소리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함께 성장하자라는 뜻을 나타낸 겁니다. 눈에 띈 거죠. 함께 성장하자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함께 성장하자 대한민국 파이팅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같이 가자. 같이 성장해야 된다. 그것을 표현했는데 이 파란 수건에다가 그것을 표시하고 사회자가 함성 외치면 따라서 중소기업 또 따라서 대한민국 파이팅 하면서 좀 결의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저게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응원때 많이 쓰는 컨셉 아닌가요?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좀 말 줄임이 많아요. 말 줄이는 게 건배할 때도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런 내용을 어떤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표현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젊은 세대와 소통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함성이 그냥 고함치는 게 아니라. 그 뜻도 있고 그 뜻도 있을 수 있지만 함께 성장한다. 성장하자. 이 뜻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축하 공연도 원팀, 함성을 강조하는 공연들로 채워졌는데요. 원로가수 송창식 씨의 우리는 잘 아시는 노래입니다. 또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이적 씨의 로시난테를 선정을 했는데 로시난테를 아는 분도 있고 우리는을 아는 분도 있습니다. 이 두 노래의 공통점, 뭐였을까요? 일단 우리는 제목에서부터 벌써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한 팀이 되자.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 로시난테는 동키호테의 말인데 동키호테하고 산초하고 로시난테가 한 팀이 돼서 여행을 떠나죠. 남들이 막 비웃고 안 될 거야. 그러는데도 이 한 팀이 불굴의 의지로 풍차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한 팀이 돼서 나아가자.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다 함께 손을 잡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로시난테가 말로써 충직한 말로써 동키호테이를 뒷받침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산초가 로시난테를 끌고 가죠. 그렇죠. 마구 역할을 하고 그런데 정부가 제목이 로시난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로시난테가 되겠다. 충직한 말이 돼서 기업인들을 뒷받침해 주겠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와 축하 공연 곡에도 이런 의미를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가수 송창식 씨의 우리는이 나올 때 참석자들이 다 같이 노래를 불렀다. 이른바 우리는의 재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송창식 씨의 우리는 그 노래인데 이 노래 부를 때 손도 잡고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이 따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그 노래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역시 같이 일어나서 불렀다라고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불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재창을 했던 것으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소기업인 대회는 우리나라 9대 재벌그룹 총수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경련 총수회의장을 방불케하는 그런 면면이었죠? 네. 지금 여러 재벌 총수들이 왔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서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강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허태수 GS 회장, 그리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왔고요. 김동관 하나 부회장하고 정기선 HD 현대그룹 사장도 모였는데 저 자리가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는데 중소기업인들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대기업 총수들도 초청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도록 그러한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가 보실 때 구대기업 총수가 저렇게 중소기업인 대회에 다 같이 온 거 이게 물론 누구 한간에는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행사니까 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지만 이 자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 젊은 중소기업인들이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10대 그룹 중에 포스코만 빠진 상황이거든요. 어디 갔습니까? 포스코는 상황이 좀 그래서 안 왔고요. 다른 9대 그룹은 다 왔는 거는 결국은 중소기업인들이 대기업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불렀던 것 같습니다. 부르기도 했고 본인들이 참석을 했고 사실 대기업의 포인트가 맞춘 행사가 아닙니다. 중소기업 행사거든요. 그렇죠. 중소기업 기업인들이 대기업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왔던 거고 아마 많은 눈길을 끌었던 것 같아요. 창업가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잘하면 저 대기업까지 될 수 있다. 또 같이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어떤 내용을 보면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8개 테이블인데 옆을 보면 이재용이고 앞을 보면 정의선이고 뭐 이런 자체가 그 자체가 주는 어떤 고무감 경력감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마 대화도 나눴던 것 같고요. 대기업 총수하고도 얘기를 하고 또 대기업 총수이긴 하지만 대부분 창업은 아니고 2세, 3세거든요. 나이로 따져보면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하는 어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통하고 충분히 들을 수 있지 않은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한 주 메시지 정부는 최선을 다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시장, 공정한 시장을 지원하는 게 주 역할이다. 이 얘기를 거듭 강조한 거죠. 정부가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서 시장 중심으로 민간이 주도해서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세계 시장에 용기를 갖고 뛰어들어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반복했거든요. 그러면서 세계 시장이 내 시장이라고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과거에 수출 진흥 한참 하던 시절에 박정희 정부 때 정말 기업들을 살벌하게 뒷받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다시 한 번 그렇게 뒷받침을 해주겠다라고 의지를 다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오늘날 대기업들이 과거 60년대, 70년대 지금으로 치면 중소기업 정도 크기밖에 안 됐을 때 그때 정부가 뒷받침을 해주면서 국제 경쟁력을 만들어줬던 거거든요. 그때처럼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한테도 정부가 다시 한 번 그렇게 뒷받침을 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이게 성공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해외 순방을 많이 다녀왔고 얼마 전에는 외교 슈퍼위크를 또 치러낸 윤 대통령은 내가 해외에서 융숭한 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다 기업인들 여러분들 덕분이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그렇죠. 최근에 한미정상회담 또 한미일정상회담 G7 초청을 받아서 6일간의 슈퍼위크를 겪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많은 대접을 받았던 거 내가 잘했어기보다는 기업이 잘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대접을 받았다고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기업이 잘해야지만이 대통령이 해외에서 대우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해외에서 대접받은 자체가 여러분 덕분이라고 기업이 잘 돼야지 나라가 잘 된다고 본인이 직접 메시지로 밝힌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다 현대차다 어디 가면 우리나라는 코리아의 어떤 기업을 안다 벤처기업 중에 스타트업 중에도 그런 기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중소기업 중에 잘 된다 그러면 우리도 좋고 또 기업도 좋고 그런 얘기를 아마 부차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메뉴가 화제가 됐습니다. 이른바 치킨과 맥주 줄여서 치맥 메뉴인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메뉴를 골랐다는데 동원된 치킨이 180마리였던 거예요. 네. 180마리입니다. 윤 대통령이 격이 없는 소통을 위해서 부담 없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치맥을 직접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 있는 치킨집에 치킨 180마리를 갑자기 주문을 한 거예요. 대박났겠네요. 네. 치킨집은 아닌 밥 중에 180마리 대박을 맞았고 그런데 한 치킨집이 180마리를 갑자기 준비하기가 어려우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랑 연락을 해가면서 준비를 했는데 아마도 대통령실이 이 정도 규모면 처음부터 프랜차이즈 본사랑 연락하면서 준비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치킨집에 전화를 했다는 것은 여기에도 어떤 소상공인을 응원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림으로도 보셨지만 함께 먹은 치킨 하면 맥주 아니겠습니까? 그 맥주도 이게 제품이 대기업 제품이 아니에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만든 영어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국내 맥주였다고 하죠. 에일 맥주 경복궁이었네요. 이거 카브로에서 만든 에일 경복궁 에일이라는 맥주입니다.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만든 맥주를 대기업 GS에서 출시를 해가지고 인기가 있었던 맥주인데 이 맥주 자체가 상당히 500만 캔 4월까지 팔렸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는데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단순한 생맥주나 아니면 단순한 대기업이 제조하는 맥주를 하게 되면 어떤 상생이라든지 중소기업 의미하고 태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합작해서 만든 그 맥주를 내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GS 리테일에서 수출을 하는데 이게 수제 맥주 중에는 수출 실적이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는 맥주 경복궁 에일을 치맥 중에 맥주로 내놨습니다. 에일 맥주, 라거 맥주 여러분들 드시는 맥주 종류에는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복궁 에일이다.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맥주를 선택한 것에도 메시지를 담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의 목소리로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라고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때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품질과 혁신 제품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은 한 기업 대 한 기업의 경쟁이 아닙니다.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스타트업이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의 창의와 혁신 도전 정신이 바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윤 대통령은 58개 테이블들을 일일이 다 돌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들러서 맥주 마시기도 하고 앉아서 대화도 하면서 58개를 다 돌았다는 얘기죠? 일일이 다 돌았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런 자리에서 대통령이 몇몇 테이블만 상징적으로 자리를 할 때도 많을 것 같은데 이날은 모든 테이블 58개 테이블을 다 돌았다는 거고 굉장히 물리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아마도 그렇게 다 도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기업들을 다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이날에 중소기업인 되었잖아요.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숫자가 많은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몇몇 기업들만 상징적 큰 기업들이 있는데 중소기업은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그것 때문에 소외되는 회사들도 있었고 그런데 대통령이 모든 테이블을 다 돌면서 어느 한 회사도 소외받도록 하지 않겠다 다 챙기겠다 우리 모두 한 팀이 되자 그런 메시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김기문 중앙회장도 참석을 했는데 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만족도 조사가 있었고 그 결과를 전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주에 현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77%가 넘었고 특히 경제외교의 만족도는 85%까지 올랐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문 회장님께서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77%라는 말을 듣고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40%를 넘긴 게 드물 정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낮은 수준이었는데 77% 또 만족도가 85% 이런 숫자를 진정한 대통령 지지율로 생각하겠다. 이런 답변을 윤 대통령이 하면서 미소를 지었고 또 뒤에서도 화답이 있었어요. 이 구체적인 조사 결과 합평론가가 자세히 설명을 주시죠.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정책 만족도 조사를 한 건데요. 그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매우 만족한다가 26.4% 그리고 만족한다가 51.2% 불만족한다가 17.8% 그리고 매우 불만족이 4.6% 이렇게 나와서 매우 만족하고 만족을 합쳐서 만족한다를 전체적인 비율을 따져보면 77.6% 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도 사실은 뭐 물론 약간 우스갯소리긴 해요. 77%를 내 지지율로 생각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정책에서는 거의 뭐 80%에 육박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소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만족한다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80% 가까이 나오기가 사실 좀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이 쓰였을 텐데 그런데 대통령이 치중하는 중점을 두는 분야가 경제 분야인데 경제 분야 기업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정책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대통령도 조금 흐뭇하지 않았었을까 보람을 느끼지 않았었을까 그런 느낌도 들고 아마 자신감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이 답한 만족도가 높았던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박지훈 변호사가 한번 짚어주시죠. 중소기업 303개사가 답한 내용 중에 윤석열 정부 정책 중에 중소기업 정책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또 가장 잘한 정책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복수응답이긴 합니다만 57.8% 과반 이상이 노동개혁 원칙 수립을 아주 꼽았고요. 그게 1위였네요. 1위입니다. 그 외에도 54.5% 납품당가 연동제 법제화 부분 이게 무슨 어떤 겁니까? 납품당가를 할 때도 이거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을 법에 좀 규정을 해달라 이것을 지금 사실 노동개혁의 하나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사실 아주 긍정적인 거 있는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기업 승계 활성화 또 규제 개선 노력 등도 있는데 또 최우선적 해결 과제로 경직된 노동시장이 가장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경직된 노동시장은 과제다 이거죠? 그리고 대기업 또 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도 풀어야 된다고 하면서 노동정책에 대해서 많은 어떤 중소기업들이 잘하고도 있지만 좀 풀어야 될 것도 많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선 노력이 이 5개 중에서는 가장 낮게 나왔다는 것은 아직도 좀 중소기업들이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목이 좀 마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규제 개선을 좀 더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좀 잘 못한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한 정책을 뽑았을 때 노동개혁 원칙을 수립한 건 잘했다고 하지만 규제 개선은 잘 못했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시험을 보고 나서는 틀린 문제를 잘 복습을 해야 점수가 더 높아진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김건희 여사가 한국방문회의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K관광협력단 출범식에도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위원장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그리고 홍보대사로 위촉된 아이돌스타죠. 차은우 씨도 함께했다. 이래서 화제가 됐네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한국방문회의 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차은우 씨가 유명 탤런트 겸 아이돌인데 차은우 씨가 홍보대사라서 그 자리에 있었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해서 함께한 겁니다. 그런데 이부진 사장도 굉장히 유명 스타고 유명인이고 또 차은우 씨도 유명인인데 투샷이 참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차은우 씨까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엄청난 유명인이다 보니까 유명인 3단 콤보가 돼서 엄청난 유명인이 3명이 모인 거잖아요. 그 자체로 화제가 됐고 저렇게 3분이 모여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한국으로 관광을 오라고 일종의 초대장을 보내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게 명예위원장직을 수락해달라고 요청한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으로 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사님께서 해외 순방을 하실 때마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많은 일정을 수행하시는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사님께서 명예위원장님으로서 K관광협력단 활동에 든든한 호환자가 되어 주신다면 한국 관광산업의 미래가 한층 더 밝을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은 진실로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K관광이 세계인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인이 오고 싶은 가장 오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매력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매력이란 말을 김 여사가 했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의 감동과 만족이 구매로 이어져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런 플로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부진 사장의 요청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명예홍보위원장을 수락을 한 상황인데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은 관광을 통해서 찾게 되고 알게 되면 그게 다시 팔리게 된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관광이 경제랑 연결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결국 한국 방문의 해에 K 관광이 잘 된다 그러면 나중에 경제 발전에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부분을 가장 어떻게 보면 주목할 부분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어제 카운트다운을 하다가 연기된 누리호 3차 발사 오늘 오후 6시 24분에 다시 시도된다고 방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컴퓨터 통신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입장인데요. 발사가 준비된 것도 연기된 것 지금 상황을 영상으로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위성 기술과 발사체 기술을 동시에 갖춘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됐습니다. 한 하루 전이었죠. 예정이 됐었던 누리호 3차 발사가 연기됐는데 이게 이제 오늘 오후 6시 24분 다시 시도된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어제는 카운트다운을 2시간쯤 앞두고 전격적으로 연기가 됐었죠. 자세한 원인을 영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과정 중 저온 헬륨을 공급하는 밸브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간에 통신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밸브 자체는 문제가 없어서 수동으로는 작동이 되지만 이 과정 자체가 밸브 운영 시스템 자체가 피해로 자동 운영 모드에 가면 다시 문제 이상으로 해서 중단될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6시 24분으로 예정된 발사는 취소하기로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24시간 전의 상황입니다. 3차 발사가 무산된 이유는 들으신 대로 발사체의 밸브를 제어하는 컴퓨터들 사이에 통신 이상이 생긴 게 원인이었다. 이렇게 발표된 거죠? 그렇게 발표가 나왔는데 발사체의 저온 헬륨을 고압으로 충전을 해놨다가 발사 직전에 헬륨이 자동으로 빠지면서 압력이 내려가야 되는데 헬륨이 빠지는 밸브가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손으로 여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여는 건데 컴퓨터 간에 통신에 이상이 생겨서 밸브가 안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밤새도록 점검을 한다고 했었는데 아마 어떻게 점검과 수리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재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살펴보니까 통신 컴퓨터 문제는 누리호 발사 1차 또 2차 때도 발견되지 않았던 부분이라 우리 연구진이 당황했다고 해요. 원래 이제 발사체라든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사실은 진행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건 발사체는 아니에요. 나가는 거 말고 관계되는 어떤 통신 그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동으로도 가능한데 과연 수동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군요. 그냥 강행을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1차, 2차 때도 사실은 발사체 문제였지 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은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문제점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오늘 발사가 지금 또 예정돼 있고 같은 시간에 오늘도 발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 6시간도 안 남았는데 참 무난하게 이번에는 잘 발사되기를 기원하면서요. 누리호 발사에 이렇게 연구진 당국 모두가 신중의 신중을 기하는 이유가 따로 또 있죠. 이 우주선 발사라는 게 너무나 첨단의 정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사고가 될 수 있거든요. 제어 소프트웨어에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무슨 나사 하나만 잘못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에 또 조심을 거듭하는 거고 일반 자동차 같으면 문제가 생기면 가다가 멈추잖아요. 그런데 우주 발사체는 발사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하늘에서 터질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하는 거고 그다음에 발사체가 터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 발사체 안에 지금 240억 원이 투입된 차세대 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발사체가 터지면 위성도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경구까지 대비해서 조심에 또 조심을 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8개의 위성이 우주로 가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안에 7개 큐브 위성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성을 굉장히 소중하고 기술이 집약된 첨단 물품인데 그게 하늘에서 터져버리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심에 또 조심을 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누리호를 왜 새벽도 있고 아침도 있고 그러는데 저녁 6시 24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시간대에 굳이 쏘느냐 이런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왜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퇴근 시간에 왜 하필이면 그러니까 6시 24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SAR 사라고 있는 첨단 지금 레이더가 달려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레이더를 활용하려면 사실은 2.5킬로화이트 대략 에어컨 4개 정도의 소비전력이 필요합니다. 에어컨 4개 돌릴 정도?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작동하기 좀 어려워요. 결국 태양광을 좀 받아야 되고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작동을 해야 되고 24시간을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밤하고 낮에 한중간에 해야지만이 하루 종일 작동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충전을 위해서 낮에는 안 쏘고 충전을 한다? 충전을 한 다음에 쫙 쏘면 태양광 충전이 될 수 있는 24시간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에 발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오후 6시 24분이라고 제시도 시점이 나왔지만 또 몰라요. 우리는 성공을 기원하고 있지만 이것이 차질없이 성공될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공 가능성은 사실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도 우주발사하다가 터진 사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해야 성공했구나라고 안심할 수가 있는 건데 다만 확실한 것은 급하게 하면 안 된다. 미국에서도 이런 일을 급하게 추진하다가 사고가 터지고 그랬거든요. 이게 급하게 기한을 맞춰야 되고 언론한테 보여줘야 되고 이런 걸 의식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안전의 안전을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성공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의 과정을 저희가 여러 방송에서도 보여드렸는데 누리호를 경납고에서 실어내서 천천히 발사대로 이동하는데 이게 2시간 가까이 걸려서 그거 쌩하고 좀 가지 왜 저렇게 늦게 가나 이런 생각도 하신 분들이 있다고 했어요. 누리호의 크기는 어느 정도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중형 세당 한 대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요? 누리호의 기본 재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탑재 중량이 1500kg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중형 세단을 한 대 실을 수 있는 탑재 중량이라고 하고요. 총 중량은 200톤이에요. 엄청 많죠. 70kg의 성인이 한 2860명 정도 무게라고 하고요. 길이도 좀 중요합니다. 길이가 지금 15층 아파트하고 비슷한 47.2m고 최대 직경은 3.5m입니다. 경차의 길이하고 비슷하다고 재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픽에 지금 재원이라고 했는데요. 저게 한글이 좀 잘못됐습니다. 재원이 아니고 저희원 재원인데 저희가 나중에 바로잡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재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누리호는 2차 발사 때도 두 번이나 발사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지난해 6월 21일 결국은 성공을 했죠. 그때 관련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갑니다. 이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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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때 모습 지난해 2차 발사 성공 때였는데요 이 성공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세계 발사체 기술 보유를 한 일곱 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정말 놀라운 건데 이 우주발사체를 자체 개발한 나라가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그 다음에 한국이 된 거예요 저 순서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서 앞에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은 제국주의 강대국 출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인도는 영토 대국 인구 대국이잖아요 저렇게 제국주의 강국도 아니고 영토 인구 대국도 아닌 나라 중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지금 우주발사체 자체 개발 국가가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고 우리나라가 식민지 출신인데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럴 때 내치인들은 국뽕이 차오른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정말 이건 감격적인 거고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중공업 발진을 시작했을 때 기술이 쭉 발전했는데 그게 자동차 산업하고 조선 산업에서 딱 멈췄거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해서 항공우주 산업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항공우주 산업이 전후방 효과가 굉장히 큰데 그게 지체가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발전을 하면서 지금 21세기에 접어들어서 마침내 우리나라가 이성을 자체 발사하는 이런 나라가 됐으니까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도 그만큼 한 차원도 도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에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두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었지요 역시 관련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갑니다 우리는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위성기술과 발사체 기술을 동시에 갖춘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우주 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도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항공우주청을 설치해서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위성과 발사체 개발을 넘어서 탐사 로봇, 우주 교통관제, 우주 실험장비 개발 등 우주 공간에서 필요한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적극 지원을 넘어서 윤 대통령은 2차 발사 성공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특별 포상금 42억 원을 지급했다고 하네요 발사 성공의 기여자들이에요 누리호, 단우리호 관련된 사람들한테 42억 원 특별 포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고요 이때 우주 탐사하고 항공우주청도 만들기 얘기를 했었고 우주 자원 개발하겠다고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의 금액을 포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모든 휴가라든지 반납을 하고 개발해 아니면 만드는 데 몰두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돈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걸 던지고 몰두하는 과학자들에게 적절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 될 것이다 생각입니다 네, 이런 얘기군요 더 인상이 깊었던 장면도 있습니다 연구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커피 또 쿠키 푸드트럭을 보내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이런 걸 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죠? 네, 대통령으로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커피차라는 것을 보냈다는 것인데 이게 보통 연예인들한테 팬들이 그 연예인을 응원하는 의미로 이른바 조공이죠 조공이라고 하면서 촬영장에 커피차를 보내는 거고 그럼 연예인들이 커피차가 오면 어깨가 으쓱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대통령이 요문에 직접 커피차를 보낸 것 같고 이게 국가가 하는 포상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러면서 특히 또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주 기술을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나가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커피차와 쿠키 푸드트럭을 보낸 대통령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기술 발전에 진심인데요 방미 때 직접 나사의 고다드 우주센터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주 개발에 적극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방미하면서 일정 하나하나가 사실 소중하고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직접 나사의 고다드 센터에 방문을 합니다 하면서 한미의 우주 동맹도 하자라고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그 당시에 한국우주청 얘기도 있었지만 한국도 유인 달탐사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누리호의 발사 일정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오는 2027년까지 2021년 1차 발사 때부터 따지게 되면 모두 6번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2차 때 성공을 했음에도 이렇게 반복 발사를 하는 이유 있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반복 발사를 하면서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발사체 발사라는 게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발사하면서 데이터를 축적시키는 거고 그리고 반복 발사 과정을 통해서 민간 기업인들 계속 참여를 시켜가지고 저 항공우주산업의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전후방 효과를 확보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계속 반복 발사를 성공을 시키면서 전 세계에 홍보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기술이 이 정도로 안전하다라고 해서 향후에 위성을 발사하려는 다른 나라를 고객으로 확보하는 그러한 효과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31년 전으로 가보죠 사실 누리호 이전에 1992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우리별 1호라는 인공위성을 처음 발사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요 그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화학기술원이 개발에 성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2000년대에 선진국 대열 진입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화학지능과 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아리랑, 천리안, 추억의 이름들인데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인공위성 기술을 계속해서 쌓아왔죠 우리나라가 우리별 1호가 1992년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하면 영국에서 기술을 전수받아서 제작을 한 거고요 발사체는 프랑스령에 있는 기나 이런 데서 실어서 보낸 겁니다 기하나 기지 기하나 기지에 실어서 보낸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을 빌려서 위성을 탑재한 다음에 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게 시작이 돼서 그 후에 아리랑, 천리안 같은 인공위성도 개발이 됐고요 이제는 직접 발사체에 우리 발사체를 만들어서 우리 위성도 실어서 보내는 것까지 왔기 때문에 비록 시간은 한 30년이 흘렸지만 상당히 기술이 발전되고 축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의 기술 빌리고 렌터카처럼 또 남의 발사장 이용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런 독자 기술 위성을 개발해서 쏘다 우리가 직접 싸서 직접 실어서 직접 보내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비록 3차 발사 여러 번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톤 이상의 이른바 실용급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기술력 전 세계에 보여줬다 그런 평가인데 앞으로 미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미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정말 놀라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여준 거거든요 한국이라는 식민지 출신의 전쟁까지 겪었던 세계에서 거의 가장 가난하다는 말까지 들었던 그런 나라가 제국주의 강국들에 이어서 영토 인구 대국에 이어서 사실상 그렇지 않은 나라들 중에서 처음으로 자체 우주 발사체를 개발할 거라고는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1970년대 중화학공업 발진할 때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텐데 거의 기적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간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주일베르노의 해저 이말리에 나오는 100년 전의 세상에서 상상에 떠돌던 기술들이 구현이 됐다고 보면 한국인 유인 우주비행선이 곧 쏘아 올려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박지훈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